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각광받고 필수 부가결하게 사용되는 전기전자재료 전기전자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미래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본 과정에서는 재료공학 및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재료의 전자기적 특성과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입자와 파동, 에너지 밴드, 재료의 접합을 중심로 재료의 광학적, 전기적, 자기적 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이러한 재료들의 응용기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전문가의 흥미로운 이론 설명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제풀이로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즐거운 학습이 가능합니다. 주자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학습해보세요.